교육생이 교류해야 하는 일이 나중에 보고 똑바로 교육 안 받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벨트 때까지 유우 체제 받습니다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! 들고 빨리 뛰어갑니다 유우격! 유우격! 뭐야? 유우격! 유우격! 11번 교육생 11번 교육생!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전우회가 얼마나 됩니까? 저... 전우들은 저를 싫어하는 전우들도 있지만 저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자 그럼 1번 교육생부터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1번 교육생부터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재활하겠습니다 뒤! 예 8번 교육생 1번 교육생 들어갑니다 민호야 안 봅시다 교원님!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리로 먹겠습니다 자 12번 교육생까지 아메리카노가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! 그렇지 않으면 2번 많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? 자 1번 교육생 이동 진짜 적당히 하십시오 진짜 적당히 하십시오 와... 와... 맞네 맞네 맞습니까? 와 진짜...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! 3번 교육생! 3번 교육생! 3번 교육생! 3번 교육생! 3번 교육생! 4번 교육생! 4번 교육생! 5번 교육생! 나와 있는 겁니다. 11번 교육생, 11번 교육생! 빨리 먹습니다. 저 정말 좋아합니다. 결국에 저 원두 가루 먹었지 않습니까? 불순물 먹었습니다, 불순물. 이해는 납니다. 단체 생활이어서 우리가 다 같이 있었으니까 정말 꿀맛이기는 했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